네, 경제 현장 오늘 이슈 체크로 이어갑니다. 팀원과 UMF의 정산대금 미지급 사태 여파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Q10의 다른 계열사인 인터파크 커머스와 AK몰의 미정산 위기 속에 인터파크 도서가 오늘부터 서비스를 중단했습니다. 어제 국회에 참석한 Q10의 구영배 대표는 800억 원까지 조달할 수 있다고 했지만 진정성을 의심받고 있습니다. 팀원과 UMF의 기업 회생 신청 관련 대표신문은 이틀 후 열리는데요. 이 사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최진영 변호사와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변호사,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어제 국회에서 구영배 대표 증언도 했고요. 지금 사태는 좀처럼 잡힐 기미가 지금 없습니다. 다른 계열사로 지금 확산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Q10의 다른 계열사 있지 않습니까? 인터파크 도서도 서비스를 중단했다는데. 점점 더 어려워지는 건가요, 지금? 그렇습니다. 실제로 지금 제가 들어오기 직전에 위메익프라이스, 위메프 홈페이지에 가봤더니만 사과 광고가 있으면서 어떻게 보면 정산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지만 그 최선을 다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나와 있지 않은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구영배 대표가 사죄를 출연해서라도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해놓고 돌아서 쓰는 회생법원, 쉽게 말한 파산법원에 기업 회생을 신청했지 않습니까? 회생을 신청하니까 보통 일주일 내에 절차를 개시하는데 바로 그 다음 날 회생법원에서 포괄적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우리가 영화에서 보면 꼼짝마 하지 않습니까? 영어로는 freeze라고 하는데 쉽게 말하면 자상 동결 명령을 내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인 어떤 회사를 운영하고 어떻게 보면 월급을 지급하고 하는 것 이외에 어떤 대금을 결제하고 나가는 그러한 어떤 거래 자체에 대해서 지금 막아놓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소비자한테 환불도 안 되고 판매자들한테 대금도 못 주고 다 막힌 거죠. 그래서 그랬습니까? 이복형 금감원장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는 책임지겠다고 해놓고 돌아서서서 이와 같이 자산을 동결하기 위한 회생 절차를 시작한 것에 대해서 양측소년 같다고 표현한 것은 바로 그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정말 피해자 지금 후제 받을 수도 없고 시간은 더 걸릴 것 같고. 그러면 일단 포괄적 금지 명령이 떨어져서 재산이 동결이 됐는데 이제 뭔가 기업 회생 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준비 작업이 될 텐데요. 기업인들이나 법조에서는 이게 회생 절차가 받아들여질까? 법정 관리가 받아들여질까? 조금 의문이라면서요. 결국 사느냐 죽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그 기로에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기업을 회생할 수 있다고 한다고 하면 회생 절차로 가고 그걸 하다가도 이거 살기 힘들 텐데 하면 파산 절차로 갑니다. 결국 그 기준은 이른바 기업 계속 가치와 파산 가치 이 두 개를 비교 형량을 해서 이게 회생할 가능성이 있구나. 다시 영업을 해서 살아날 가능성이 있구나라고 한다고 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회생 계획을 인가를 해서 빚을 한 70 내지 80%는 탕감해 주고 나머지를 결국 매달 얼마씩 해서 한 4, 5년 동안 갚아라. 이렇게 결정을 내리는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법조계에서는 개인 회생 절차로 갈 가능성이 낮다라고 평가를 하는 것은 왜 그래요? 보통 우리가 개인 회생도 쉽게 비유를 하자면 개인 회생 같은 경우에도 번듯한 직장이 있어가지고 매월 월급이 따박따박 나와서 그것을 최저 생계비 빼고 매년 갚아 나가서 일정 부분 앞으로도 안정적으로 갚아 나갈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회생해 주지만 그게 아니면 파산이거든요. 결국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도 현재 기준으로 해서 약 2,134억 원 정도에 결제할 채무가 있다고 하는데 우선 그건 현재 기준이죠. 그렇죠. 그렇지만 그게 5월, 6월까지 다 포함하면 1조 원이 넘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현재 모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Q10이라든가 아니면 위메프 그리고 또 티켓몬스터 아까 얘기했던 인터파크, AK몰 여기에서 돈이 나올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없지 않습니까? 앞으로 기업을 해서 변제해 나갈 가능성이 현저히 낮다라고 한다고 하면 결국 청산 가치가 계속 기업 가치보다 높다라고 하면 신청은 회생으로 했지만 사실상 회생인가로 갈 것이 아니고 파산으로 갈 가능성이 오히려 높지 않는가 그런 예측이 법조계에서는 더 다수적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트위몬과 위메프 그리고 Q10의 다른 계열사들이 영업을 제대로 할 수 있다면 그나마 자금 유동성이 되니까 괜찮지만 못하니까 자금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Q10의 계열사들이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재산이나 일반적으로 기업이라면 부동산이 있다든가 그래야 되는데 어제 구영배 대표가 한 800억 원을 융통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랬는데 이건 정산대금으로 쓰지 못한다. 고작 해야 이 정도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모기업, 어떻게 보면 지주회사격인 싱가포르를 주재해 있는 모기업이 Q10이고 거기에서 지금 가지고 있는 현금, 시재라고 표현을 했더라고요. 시재는 지금 Q10 회사에 한 800억 원 정도의 현금이 있다. 이거를 해가지고 지금 결제대금으로 써야겠다라고는 얘기를 하면서도 대신에 그것을 바로 쓰려고 하니까 여러 가지 규제 때문에 그런 식으로 결제대금으로 쓰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과연 그런 말을 믿을 수 있느냐. 더불어서 이 800억 원을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가진 Q10 지분을 담보로 맡기고 결국 Q10에서 그 돈을 빼와가지고 돈을 변제를 하겠다라고 하는데 사실상 본인이 담보로 제공하겠다라고 하는 Q10의 지분 자체가 휴지 조각이나 마찬가지인 상태에서 담보도 별로 없는데 시재를 내줄 수 있다. 이 사실 자체가 사실 법적으로 봤을 때의 배임 횡령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어서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의 최종 소비자라든가 아니면 티켓몬스터의 물건을 공급했던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결제받을 방법이 지금 하늘에 붕뜬 그런 상태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정부에서 지원한다는 것은 판매자들이 대금을 받지 못해서 부도유기에 몰리니까 우선 대출로 연명할 수 있게 지원한다. 그런 정도인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중소기업 경영 지원 자금이라는 것이 여기 있습니다. 돈을 받으세요라고 해서 돈을 증여해 주는 것이 아니고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저리로 대여해 주는 것이죠. 결국 지금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물건을 팔고 나면 지금 티켓몬스터 같은 경우에는 두 달 그러니까 60일 뒤에 자금이 들어오는 식으로 돼 있는데 지금 들어와야 될 시점에 결제가 안 되고 있으면 결국 이분들도 다른 데 결제를 해줘야 되는데 그 결제 자금이 없다 보니까 그 자금을 긴급 수혈로 해서 저리로 대여를 함으로써 다른 연세도산을 막기 위한 그런 중소기업 경영 직원 자금이 5600억 정도 긴급 수혈을 한다는 것이지 결국 본질적으로 어떤 티켓몬스터에 있던 돈이 결제되는 건 아니다 보니까 현세 상태에서는 이른바 엄발의 오줌 늑이다라는 얘기가 바로 그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부도가 나지 않게 일시적으로 좀 빌려주는 것 그것만도 조금 고마운 일이겠지만 보상을 받지 못하니까 현재로서는 얼마나 보상받을 수 있을지는 기업회생 절차가 뭔가 조금 결정이 나봐야 될 텐데 설령 기업회생 절차가 받아들여져서 뭔가 채무자들 또는 채권자들이 채권을 포기하고 나면 대체로 한 10% 또는 20%밖에 못 받는다.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청산 절차와 회생 절차가 조금 다르긴 합니다. 회생 절차 같은 경우에는 청산보다는 조금 더 맞습니다. 보통 청산 절차로 갔을 때의 10%나 20% 많이 받아도 그 정도 되지만 만약에 회생으로 간다고 할 경우에는 한 70%, 80%는 판감이 되고 적어도 한 20% 내지 한 30% 정도는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그 또한 기업회생하는 회사에 어느 정도의 자산이 있을 때의 얘기인 것이죠.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10% 정도밖에 남지 않는다라고 하면 사실 그것은 회생보다는 청산으로 갈 가능성이 훨씬 높은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중소기업 긴급 경영 지원 자금으로 끝낼 것인지 아니면 마치 우리가 최근에 있어서의 어떤 전세 사기에 있어서 전세 사기 특별법 이런 식으로 해서 국가에서 좀 더 돈을 변제를 해주고 선보상 후 구상 이런 식으로 하는 것으로 해서 정치권에서 실질적으로 소비자와 아니면 중소기업 업체를 지원하기 위한 나름대로 특단의 특별법을 만들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 특별법 얘기가 혹시 좀... 지금 현 시점에 사실 어제 같은 경우에도 정무위원회에서 지금 긴급 현안 질을 했고 그리고 사안이 어느 정도 파악됐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말씀드린 것처럼 특단의 대책으로서의 어떤 특별법을 만들지 여부 아마 향후에 어떤 피해자들이 굉장히 눈덩이 서로 불어나고 피해 금액이 만약에 늘어난다고 하면 결국 경제에 주는 충격을 조금 더 완화시키자라는 그런 취지에서 정책 자금을 편성할 가능성 저는 개인적으로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그럴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전세 사기의 경우에도 선보상 후 구상 문제로 정말 논쟁이 많아서 아직까지도 좀 되지 않고 있는데 또 이 팀에프 사태에 관해서 또 국민 세금을 지원해서 판매자들 도와야 된다 그러면 찬반이 굉장히 엇갈릴 것 같아요. 그분들은 굉장히 안타깝지만. 결국 평수 때 그것보다 더 큰 쿠팡을 썼던 사람들은 다른 어떤 보상이나 배상을 못 받고 다른 중소업체를 썼던 업체에 대해서는 나라가 세금을 막아준다. 이런 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결국 국민들의 여론이 그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지지세를 얻는지 여부에 따라서 이와 같은 특별법 성립 여부가 결정이 될 텐데 아직까지는 정무위원회에서 사실관계를 조사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어떤 향후의 입법적인 대책을 예단하기는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 Q10의 구영배 대표에 대해서 판매자들이 이미 형사 고소를 일부를 했고요. 또 다른 고소도 지금 검토하고 있다는데 예컨대 결제를 할 수 없을 것을 알면서도 물건을 팔게 했다. 이게 뭐 좀 사기다. 이게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는. 그렇습니다. 법률적으로 봤을 때 두 가지 쟁점인데 첫 번째는 수사의 주체. 누가 수사를 하느냐. 두 번째는 무엇을 주사를 하느냐. 이 문제인데 지금 피해자들 중에 일부는 지금 며칠 전 같은 경우에 자기들이 사기 피해를 당했다고 해서 사기죄로 고소를 하고 또 하나는 구영배 대표가 티켓몬스터에 있는 자금을 미국에 있는 기업을 인수하는 자금에 유용을 했다고 해서 그 유용의 피해자는 팀에프다 보니까 그 경우에는 고발을 했습니다. 고소장으로는 사기. 사기. 고발장으로는 배임 횡령. 이렇게 했고 오늘 지금 직전에 지금 방송 직전에 제가 확인을 해봤더니만 또 피해자들이 모여서 또 대형 롯범의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사기와 배임 횡령으로 또 고발장을 냈던 것 같더라고요. 중앙지검. 그리고 또 최근에 있어서 대검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수사팀을 꾸려라고 해서 예전에 대검 중수부의 역할을 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본부에 검사 7명을 해서 특별수사단을 지금 마련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검찰이든 경찰이든 나서서 지금 같이 수사를 하지 않을 수 없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무엇을 수사를 하냐 했을 때는 사기죄가 되는. 사기죄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높아요. 왜냐하면 처음에는 영업을 하는데 하다 보니까 각종 프로모션을 하고 돈이 떨어져서 더 이상 결제 자금이 없어. 그런데 마치 앞으로도 결제를 계속해 줄 수 있는 것처럼 꾸며서 결제하면 돈을 준다 해서 물건을 계속 팔도록 했다고 하면 사기죄가 뭐냐 하면 결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으면서 마치 결제할 수 있는 것처럼 속여서 재화나 영역을 받고 나중에는 돈을 갚지 못하면 사기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물건을 공급했던 공급 입점 업체 그리고 또 소비자들에게는 전부 다 사기가 성립되고 만약에 그렇게 들어왔던 돈을 두 달 뒤에 결제를 해야 되는데 결제를 다른 데로 유용을 해서 다른 기업 M&A 하는 데 썼다 하면 실제 구영배 대표가 미국의 위시를 인수하는 데 수백을 썼다. 그리고 그런데 한 달에 갚았다고 했죠. 그런데 사람을 죽여놓고 뒤에 죄송하다. 그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마치 사람을 때려놓고 합의한다고 해서 상해죄나 폭행죄가 성립이 됐고 그거는 돈을 갚은 것은 정상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돈을 다른 데로 썼다고 하면 그 자체로서 특정경제가중법상의 업무상 횡령이 되는 것이고 돈을 갚았다는 것은 횡령에 따르는 처벌 수위를 낮추는 하나의 양형 인자에 분과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것이 강남경찰서가 되건 아니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되건 사기와 배임에 대해서는 신속한 조사를 해야 하는 것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어제 정무위원에서 이복현 금융감독위원장의 한 말이 조금 주목이 되던데 불법 자금 흐름을 좀 포착했다. 그러니까 큐텐에서 자금을 위시 인수하는 데 쓴 게 불법 자금 흐름인지 아니면 개인적으로 돈이 어디로 빠져나갔나 조금 의심스러운 말이에요, 이게. 그렇습니다. 금감원 같은 경우에는 우리 자금의 흐름을 이렇게 어떻게 보면 훤히 볼 수 있는 것이 금감원이고 아시다시피 우리가 사람은 거짓말을 하지만 돈은 거짓말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결국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자금의 흐름을 보면 그것이 사기인지 배임인지 알 수가 있는데 이 이복현 금감원장 같은 경우에는 아마 실무진을 통해서 위메프와 티켓몬스터의 자금 흐름을 확인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자금 흐름과 과정에서 자금 경색이 와서 더 이상 결제를 하지 못하게 되니까 본인들이 발행하는 어떤 상품권을 10% 이상 할인해서 발행을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매출을 일으킨 다음에 그 돈으로 어떻게 보면 돌려막기 했던 그런 흐름을 확인했다고 하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사기죄가 된다는 것을 아마 내부적으로 인지를 했을 것이고 더불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국내의 돈을 해외의 기업을 인수하는 자금으로 흐름이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하면 그 또한 업무상 배임 횡령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금감원 그리고 경찰 그리고 검찰이 합동수사단을 꾸려서 사안을 신속하게 어떻게 보면 처리하는 것이 저는 합당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역시 검사 출신이어서 그런지 팀에프 사태의 본질은 사기적 행위다. 딱 사기 쪽으로 규정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모든 우리가 타임라인으로 했을 때에 먼저 돈이 들어왔을 때에 내가 그 돈을 갚지 못할 것이며 뻔히 알면서도 어떤 플랫폼에서 연금을 계속했다고 하면 그 자체가 이제 첫 범죄 시작이 사기이기 때문에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 출신으로서 이거는 본질이 사기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 자금이 들어와서 결제하지 못한 것을 넘어서 그 돈을 다른데 유용하면 그 다음 시간에는 이제 횡령이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이 특정 사안에 대해서 사기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이례적이긴 합니다만 그만큼 이 사안에 대해서 정부 자체에서 심각하게 바라본다는 것을 반정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표현은 이제 사기적 행위다 해서 사기를 남시했는데 그렇지만 일각에서는 그래요. 금융감독원도 평소에 팀원과 위메프가 재무 상태가 워낙 안 좋았을 때 재무 개선하라고 요구를 했는데 안 지켜줬고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문제가 있다. 정부 책임은 없느냐. 관리 제대로 잘못했다. 이런 비판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소일코 외양가는 고쳐야 되는데 2년 전쯤이었습니까? 이른바 머지 포인트, 폰지 사기 사건과 관련해서 이번이 거의 유사한 사건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금 소셜 커머스 내지는 요즘은 이커머스라고 하는데 이 부분이 워낙 새로운 어떤 업무 영역이다 보니까 그에 대한 규제 법률이 상당히 느슨했던 그런 과정 속에서 분명히 문제가 있었고 어떤 경영 개선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관리 감독이 잘못된 것에 대한 금감원과 또 공정거래위원회 책임 이 부분에 있어서도 일단은 선제적으로 이 사안에 대한 사실관계 그리고 그거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게 먼저지만 그 뒤에 잇따라서는 왜 이런 식으로 규제의 사각지역에 있고 평소 때 규제를 제대로 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문책도 분명히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확산되고 있는 팀 F 미정산 사태 관련 얘기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최진영 변호사였습니다. 변호사님 고맙습니다.